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나가려고 아주 준비를 이미 다 했어 지금 저희가 준비는 다 됐고 오늘 조금 먼 데로 갑니다 어딜 가냐면 에버랜드 가요 준비带 우린 도도 를 보면서 중국의 대충마 아니 거기에 보니까 팬더가 있대요 팬더가 있는데 중국에서 온 팬더가 알죠? 알바우랑 러바우 거기에 그 애기 그리고 후바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는 두 곳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구경을 보면서 해결을 해봅시다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 출발하고 있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되요? 도도둑 아까 10분 정도가 남아있고 도도둑 아까 10분 정도가 남아있어 이제 80km 정도가 남아있고 그래서 중간에 확인을 좀 더 했고 징순 환학을 보았면 빨리 가야 되고요 또 빨리 가요 일단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3개의 모형은 다가 지금 굉장히 가요 하지만 이 이상한 일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전해드렸는데 3개의 공무원은 2개의 공무원은 2016년에 중국으로 한국에 그리고 한국에 15년을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한다고 한국에 있는 한국에 생려한 소주 이 공무원은 한국에 한국에 태어난 소주의 공무원 한국에 중국에 대한 소주의 공무원 이 공무원은 한국에 대한 소주의 공무원은 3-4년 후에 돌아가고 그래서 24년에 한국에 돌아가고 지금 안 볼 수 있는지 롸 마가오려고 롸 마가오도 롸 마가오도 롸 마가오가오도 여기와 함께 한국에서도 롸 마가오다가 저녁에 롸 마가오도 서요 여기에서 롸 마가오오 그리고 함께 롸 마가오오 가예 그래서 오늘 이 녀석 이 쟀 롸 whom 유한 롸 또 롸 이것도 롸 롸 아아버, 아아버, 그리고 아아버, 아이버들의 아아버, 도보 같이 사자 아아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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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버 차량이 많지 않은 거야 디스니라의 그 맛을 어디서 디스니라인의 그 맛을 그래, 따라주지 고민할 것 같아 맞아, 좋아요 밥도 쌓였어 밥 당당히 먹이고 들어가서 우리가 산다 이랑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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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따라줘, 우리 마음이 급해 지금 그래 응? 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어? 아유, 잘하네 음 잘 먹네, 이랑이 이거 진짜 6개월에 봐봐봐를 주문에 무친 센시 아유, 잘하네 不管 어디에 가고, 놀아주기 전에 또 다 같이 먹자 어? 지금 후식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네, 이랑이 잘 먹네 오늘은 소고기랑 애호박 아유, 애호박 같이 드셔라, 됐어 이제 된 거 같아 네 이런 적 처음이네 그치? 네 어서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할까 거품이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가 지금 엄마, 안녕하세요 여기 봐 이쁘게 해 진짜 안 녀석만 지금 꾸미고 난리났어 지금 꾸미고 난리났어 누가 전쟁하고 있어 어? 응 하하하하 그냥 먹어 해피 稍微 꺼내리났어 빨리 먹고 우리 룰로 하자 이랑아 잘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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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맞지? 진짜요 우리 친구들 처음이다 엄마, 아빠 언제 와봤어? 아빠 오래됐지 아빠, 엄마 언제 와봤어? 부디 와봤어? 안 와봤어? 둘이 와봤어 둘이 와봤어 둘이 와봤어? 둘이 와봤어? 둘이 와봤어 아 오래됐네, 그치? 응 우리 가물도 한번 안 해 하하하하 근데 날씨도 좋고 좋다 더운 끄네 오오 얘는 어떤 상황인지 예량아 예량이 덕분에 완전 인상적이잖아 우리 맛 신났어 어제 티켓을 끊었는데 여기 에버랜드 앱을 다운받으니까 거기서 뭐 최초 이용시 할인을 해가지고 할인을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는지 못했는데 어쨌든 비 더워바우피아 우리는 29,000원에 했습니다 네 모 petty가 여기나 으! 저거 사건도 많이 찍던데 봐봐 엄청 커 좋아서? 응 저 발은 신났어 유령아 지금 보고 있어? 우와 이거 좀 무서워 이거 타? 안타? 우와 너무 무서워 나 못타 못타 저만 못지겠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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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이 울어 유령아 미안 우리 안탈거야 우리 안탈거야 그 롱강도 구아있는데 신주 칼라고 할까? 어머 진짜 저기 진짜다 우리 직업 없어 주토피아 여기가 주토피아 우리 여기 갈건데 여기 갈거에요 저희 여기 가려고 왔어요 내려가다 와 여기는 진짜 더우네 다 대나무야 우리 왕상에 상관의 많은 영상이 우리 같이 봤어요 아이뽀생 출생의 영상 너무 귀여운거에요 와 여기는 이미 들어가는던데? 진짜요? 여기 후배도 지금 볼 수 있어요? 후배도 지금 볼 수 있어요? 후배도 이제 오후에 엄마랑 두 번에 만나실 수 있어요 아 지금은 엄마 그러면 두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있고 이따 또 들어가실 수 있고 가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엄마는 오후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엄마 보시려면 지금 있잖아요 아 엄마 그러면 아이바우 있네요 그럼 로바우도 있어요 지금? 네 로바우 아이바우 둘 다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바보 마마자에 후바우 없잖아요? 어 난 쉬어도 좋나 엄마 후바우도 좋잖아요 그래 그래 와 날씨가 너무 좋다 응 여기는 진짜 좋다 안 매우 진출이요 이제요 이제요 그런 환웨이 있어 어 다시 뭐 하여出來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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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람이 없어도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有點 당신 雖然是工作日 但是 오늘은 주말 어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치 너무 밖에서 잘 됐잖아 맞아 화면 진짜 너무 빠르다 화면이 쉬어 우리 또또 퇴다 재면을 출라 기분 좋아 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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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났어 신났어 여기 펀넨 내줍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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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와 너무 예쁘다 예령아 너무 예쁘다 여기 봐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예령아 어 우와 미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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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박했어 아 아 예령아 너무 이쁘다 좋아 아 애기 좋지 예령아 너무나 좋아 지금 그치 와 와, 타면 이거 진창 주창한 홍토분 왜 홍토로 진짜 그런가? 얘가 부모야 아, 엄마야? 아니, 애기 애기가 이렇게 커서 벌써 아파 애기가 너무 컸어 와, 타면 장도 이쁘네, 진짜 어 그거는 아빠 아빠? 아빠 응 산다만 좀 여기봐봐 여기 뭐야, 나 들어보자 이거 뭐야? 오, 애기, 애기 산다 보여? 진짜? 애기 때문에 있어,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이거 신기하네 이거 신기하지? 응 오, 초승회рист이고 가면, 저 이게, 시간 루는 자체대인가요? 어떻게 해, 초콜릿과 정체대인가요? 신기하다 그 초콜릿이 그렇게 큰거야 이따 보니까 엄마, 젤 나봐 아빠 아니 쟤 너무... 뭐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내가 이렇게 융란도 한 거 아 너무 귀여워 여기가 해 여기가 못 봤어? 못 봤어? 쟤 본다 본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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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가 좋은 게 여기가riskств한 것 같은 건가요? 여기가 랍을 이제 오피한 것 같은 게 그다음 말하는 거냐? 이곳은 settled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개의 대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이곳은 거 같아요 어디 가? 여기가 왔다 난 딱 few 와... 왜 이렇게 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소리가 있는 거야? 아이바오는 잠만 자 지금 잠만 자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쟤는 진짜 수술해 나뭇 위에서도 저렇게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지? 로마오가 2012년에 태어났네 아이바오는 차 1살 그리고 부부는 2020년 지금 20년에 출생 동작은 쟤 똥 싼다 오마이갓 똥 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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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좋아하나 봐 물을 좋아하나 봐 예량아 우와 열심히 보네 예량이 예량아 예량아 너무 귀엽다 예량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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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한테 빠졌어 뭐예요? 무섭다 예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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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제 오래된다 한참 다 왔어? va 가.. 가자 가자 이따가 다시 오자 아기 이따 부모아 오라고 말하겠다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 느낌이 이상해 진짜 재밌다 그냥 이 안에는 향기 냄새도 다르고 완전 무슨 동물원이 아니라 진짜 쟤네 사는데 들어온 데 같아 근데 생각보다 쪼꼼해 그치? 고인문빗이 상상당 중시 오이 웨스 쟨는 헌따 헌따 얌 쟨는 헌따 얌 쟨는 헌따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 있지 여기 다 아기 때 사진 있다 아기 때 사진 있어요 아기 때 사진 있어요 저次 우리 봤을때 우리 지금 기대는 지금 베이징에서 이제 베이징 동무원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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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안니스 지금 도저히 건강해요 정자리 출발 빨리 돌아가고 다이유 쇼고 조금 배고파 그래서 일단은 배를 좀 치우고 다시 오면 될 것 같아 다른 거 탈 것도 타고 보니까 워반라인서스 사진 중 다 통표예요 원래는 여기 표만 있으면 이거 타놓고 여기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온 김에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 거 있으면 타려고요 두세방이 타고 싶은 거 저거 아니야 두세방이 타고 싶은 거 이거야? 왜? 열차 같이 타 아빠랑 아버님이랑 같이 우리 타볼까요? 한 번 해봐요 열차인가 보고 청년 열차인가 봐요 이게 아 한 번이 그냥 막 어 이거 타봐 이따 도저한 빨리 가 여기 조이사하고 금방 가는 거 같아 아우 나 못 타 못 타 이거 20분 걸린 거 같아요 저기 네 아버님은 이거 타봤어요? 네 아 아 저는 한 번도 안 타봐서 그래요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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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해 원래 이렇게 농구에 한 거 받았어요 네 게임에서 받았어요 네 갈 때까지 이거 짐이 되겠는데 네 짐이에요 짐 6시간 동안 들고 가야 6시간 동안 어 넌 이 뵈 가 여기 보니까 BTS 다이너마이트 엔비드 영상 찍었대요 우리는 저쪽을 가있자 이량이는 잘 자고 있습니다 편의지요? 하신바 그냥 좀 거실 그냥 좀 거실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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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괜찮은거 아니야? 계속 짬뽕짬뽕 그러고 있네 해물짬뽕 시원한 해물짬뽕 아니 두쭈방도 짬뽕은 맨날 먹고싶어 했어 아니 에브랜드와서 짬뽕먹기는 맨 봄은 양식밖에 없어가지고 아빠가 느끼한거 아빠가 생각해도 느끼한거 밖에 없어 짬뽕가자 시원하게 먹어요 해물짬뽕 유재창씨가 시원하다고 말로는 재밌었다고 해놓고 좀 속이 니글거린대요 그래서 매콤한거 먹을때 자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건 짜장면 하나랑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그리고 아이스티 하나 이거는 맛보려고 결제하게 짜장면도 있어? 응 좋아? 좋아? 어 이거왔네? 아빠는 그것도 탔는데 뭐 딴말이야 이쁘다 사진 좀 찍어줘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음 진짜 국어색 음 진짜 국어색 진짜 국어색 단단的柠檬와 또한 그림맨의 향이 그리고 그림맨의 향이 그리고 그림맨의 향이 그리고 그림맨의 향이 향이 엄청 맥이네요 너무 이쁘다 되게舒服 너무 맥이 너무 이쁘다 와 단단단단단단 오 아 아 아 오 오 이게 왜 이범를 샀어요 어머나 오오 장풍 나왔어 쨔챠 쨔챠 여기 쨔챠 맛이죠 미상이요 왜? 우장 쨔챠 맛있네요 이거 무 같은 거구나 쨔챠 음 음 그래도口感 쨔챠 이거는 아 이거는 이런 쨔챠 맛있어 쨔챠 맛있어 이건 비슷해요 맛있어요 종식의 랄월과 마장의 향이 맛있어요 괜찮은데? 매운데? 응 매워요 오 맛있어 아빠가 아까 그 차량이 좀 면창해서 그 차량이 좀 쨔챠 알지? 응 그래서 아빠는 좀 쨔챠 근데 아빠는 이거보다 더 진한거죠 그치? 더 세게 드디어 풀바오를 보러 왔습니다 애기판나 보러 왔어요 예랑아 애기판나 보러 왔어 와 사람 진짜 많다 저기 누워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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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피를 이렇게 조그만거 너무 작은거 너무 작은거 진짜 그치? 까고 나면 그 안에 녹색깔 영양 부분이 나오네 우와 진짜 까니까 녹색깔 영양보다 나서 예랑아 장르하니 똑같은거 쇼맛있어 해봐봐 음 예랑아 저 먹는거 봐 온다 어? 예랑아 저 뭐 먹는거야? 어머 양산으로 먹어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네 어떡해 저거 입상에 먹는거 봐 엄청 잘 먹지? 예랑아 어? 예랑아 너도 먹고싶어? 너도 먹고싶어? 너도 먹고싶어? 너도 먹고싶어? 너도 먹고싶어? 너무 귀여워 표정 완전 욕심내기 표정인데 진짜 응 음 음 다 흥이 먹은거는거 흥이 먹은거는거 그 부분에 있는거는거 세력량이 슬랜 카드가 욕심내기 진짜요? 그럼 시촌까지 가나갈까? 귀여워 예랑아 잠재매 빠졌어 ㅎㅎ 예랑아 예랑아 지금 멍 때리고 있어 예랑이는 예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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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럴 때가 아냐 여기 엄마 너무 보여주러 왔잖아 저기 강사육사님은 안 나오세요? 조금 있으면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사인 부탁드려서 오실 것 같은데 진짜요? 저희도 사인 받고 싶어요? 사인 받으시나요? 진짜요? 선생님, 종류 좀 하자고 사인을 무시해 주시나요? 네, 해주시면 감사해요 완전 오실 것 같아요 이걸로 괜찮을까요? 네, 저희 너무 죄송해요 이건 상관없는데 괜찮으신지 저희가 너무 준비 없이 와서 만나별지 몰랐어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우리 좀 없는데 만나별지 몰라 죄송합니다 예수에 대해 양한질이 아니라 저희 중국인 남편이 한국인이거든요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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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들 인기가 엄청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희 영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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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잡으셨어요 우와, 일병아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사진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기에다 신장을 반수하여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하얀 걸로 누르라고? 네, 누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우와 예량아, 좋겠다 여기 봐봐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 예량 가족과 함께 한 에버랜드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네 건강하고 밝게 자라렴 2023년 3월 10일 강철은 대역자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준비 못해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해 주셔서 근데 괜찮아 이거 우리의 방법을 파괄하고 좋아요 진짜 너무 놀랐어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의 흉낙을 봤어요 사효원의 예약도 봤어요 근데 예약이 지금 완전 차서 완전 차서요 근데 괜찮아요 강아예약도 못래서 내가 봤을때 장아예약을 봤을때 그리고 우리 아주 아주 감동 어떤 영상이 정말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그림에서 이유노를 하고 있는 영상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가가 함께하고 있는 영상이 그래서 이렇게 넌 너무 잘생겼어 제주도에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그리고 중국의 좋은데 저를 그냥 그냥 마치고 싶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해가 되고 그래서 미친구의 기분이 좋더라 또 깨진진우가 정말 잘생겼어 생각해 오늘 이렇게 잘생겼어 희진이 정말 잘생겼어 기분 좋아요. 한복해요. 예량이는 좋겠다. 좋겠다. 여기는 기념품 파는 거. 다 판다 인형이야. 그러면 예량이 인형 하나만 사갈까? 이거 예쁘지 않아? 난 이거 예쁜데? 야 예량아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네 거. 결제 도와 드릴게요. 이번에는 정기 이용권 있으신가요? 없어요. 요. 맛있다. 이제 해달라. 안녕히 가야 하는데. 안녕히 가야겠습니다. 저희도 와서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alta. 그러니까. 가라앉아 아하하 베베베베베베베베베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책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 저한테 왔어요 나라에 가서 안 찍어먹을 거 같애 잘생각해 일찍 이게 생일 plan 사인 받았을 때 여기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장 구매가 안되고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해서 집에 오자마자 구매를 했고요 우리 또또가 보고싶어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역사님이 또또한테 사인해 주신 거를 여기 첫 페이지에 딱 붙여가지고 예량이한테 선물을 주려구요 예량아 선물 어? 좋아? 빼면 조금 잘라라 잘봐 응 이것도 기념이지 뭐 너 여기다 붙일게 그냥 이렇게 얘랑 붙였다 얘랑 형 똑같은거지 뭐 얘랑아 더 특별하다 당시에 우리 현상에 시도를 이렇게 붙여서 진짜 이 책이 되어있어 그래 너 너는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네 얘랑 진짜 조그맣다 그치 얘랑 진짜 좋아하네 이 그림책을 얘랑 하나 더 넣으면 잠깐만 어떻게 알았어 중간에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게 조그맣게 이거 어떻게 알았어 다시 안아 만지고 싶어? 좋아하네 귀여워 다 이틴 10,20 싼거 샀어 진짜? 얘랑아 너도 막 태어났는데 잠만 잤잖아 그치? 오오 그래 나허 그러면 우리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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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틴 10,00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멘